이떡이 다행히 날아가다 이떡이 다행히 나이itt 다행히 여행 이곳은 이불닷뉴스탕 이불닷뉴 이불닷뉴 옥수수수 이불닷뉴 이쁜 남편은 그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식사하러 가셨을까봐. 아, 아니요. 저는 계속 여기 있어요. 이쪽부터 관람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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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랑을 구매하는 부터가 있습니다. 유랑을 구매한 거 같아요. 유랑을 구매한 곳은 유랑이도 주먹밥이에요. 유랑이도 주먹밥과 같이 먹었을 때 유랑이도 주먹밥을 때 유랑이도 주먹밥을 때 다행이다. 다행이다. 됐다. 줄 서. 축하해. 고마워. 케이틀이가 얻어온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택시. 다행이다. 출발. 출발. 신곡. 진짜로 1회 때보다 훨씬 더 수준이 형상되고 깜짝 놀랐어. 고생했어. 너무 예쁘다. 너랑 잘했어. 너무 춥지? 진짜 왜 이렇게 좋아? 어 이거 안 씻는 거치네? 어 비누야 이름이 고양인 거지? 아 고양이로 이게 왜 고양이냐고 아 고양이로 아 고양이로 아 고양이로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고아프를 놀라고 하는 김수정이었습니다. 어 일가피를 18년에 오후해서 5년차인데요. 어 열경이 안 되지만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연절에 관치 나아가 분들도요. 꿈을 펼쳐주셔서 지금이 있어서 끝이 된 지역도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하 15분. uren사 마지막으로 소환생에 5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찍고있었어 찍고있었어 그치 내꺼는 아니야 그치 내꺼는 아니야 아이고 네 하하하 찍고있었나봐 진짜 찍고있었나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의 전시를 보러왔어요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 이렇게 3일간의 전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다 내려놓고 내일 기사님이 오시면 다시 하실로 운반할 예정이구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과 자녀분으로 보러가겠습니다 안녕 모두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었어 괜찮아 고생하네요 고생하셨고 от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